6번 보니까 I wish I could buy you that diamond necklace on display 내가 소망한데요 내가 너한테 사줄 수 있기를 그 다이아몬드 넷클리스를 어디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근데 우리 빈칸 하자 허니야 You cannot afford it 일단 요건 아시죠 너 그럴 여유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거지 다이아몬드는 200억 월급은 200만원 뭐하자? 현실적이 되자 But let's be realistic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현실적이 되자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의 뜻은 뭡니까? genuine 진짜의 justifiable 정당화 할 수 있는 이런 뜻이고요 thoughtful 이건 사려깊은 이런 뜻이죠 사려깊어봐 이게 아니고 지금 답이 a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You cannot afford it 요거랑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답이 a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? 이거 없으면 let's be thoughtful 이건 안되나요? 당연히 가능하죠 justifiable 다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컨텍스트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a만이 정답이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조회 됩니다 아멘